여러분 저 여행 가요 홍천 요괴새 왔어요 까꿍 또 한번 해봐 여기가 전망이 좋은 휴게소래요 무려 6,000원짜리 핫도그와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먹을까 참고 전문 제가 오픈런 웨이팅 맛집이래요 저희는 생선구이 장식이랑 간장세트 장식이에요 숭늉으로 시작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상차림이 나왔어요 생선구이부터 각가지 반찬들과 새우, 문어, 가리비, 전복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짜지 않고 맛있었어요 장을 올려서 써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 가자미, 생선구이 이 집은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 집은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참고알인데 맛있더라고요 사이좋은 부자지간 여기서 체크인하고 비동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체크인하고 비동으로 갑니다 비동으로 갑니다 근데 잠깐 이 캐리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무려 레트코리아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저는 화이트 칼라로 협찬받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 간이 주머니가 있어서 편해요 또한 이 자크를 살짝 열게 되면 틈이 더 생겨서 공간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자크를 열게 되면 여기도 공간이 크게 있고 여기도 열면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 주머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크를 열었던 이 면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공간 수납력이 엄청납니다 공간 수납력이 엄청납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 아냐아냐아냐 벗고 들어가야지 오락실 가깝지 바스트가깝지 창문 좀 활 열어봐라 창문 좀 열어봐라 아빠가 아니지 아빠 고기 잡고 아니야 한 사람이 붙네 한 사람 붙네 한 사람 붙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불편한 곳 굳이 진짜 좋다 519호 매장받았거든요 그냥 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침대에 있는 밥 얘 딸린 화장실 샤워실 저희 숙소와 정말 가까이 있는 5층에 있는 마트인데요 근데 문제는 낮에는 너무 친절한데 저녁에는 너무 불친절해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없어 강원도 감자 맥주를 안녕 얘기할래? 그래 어떤 얘기? 스티커? 뭐 나오는지? 무슨 속성? 포켓몬 나오는지? 넌 이거? 보여줘 안에 들어있는 거 없죠? 성폭력 오늘 밤이 3시간에 상당히 입지않고 다 나오고 나오는데 오락실에 왔습니다 순발력 테스트 또 졌어요 우와 너 잘한다 오션 플레이 할인 참고하세요 에뛰지에 2만원 정도 충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동 환불된대요 싣고 나오잖아 아무도 잘 안고 오면 물에 2만원 정도 다 나오는데 마이너스에 8만원 정도 련소스에 3만원 정도 전부가 도착합니다 도착해 오션 플레이 양상편집 다닐발렛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토린이 광장이에요 쥐똥만 한큼 나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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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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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구이로 시작해서 양념구이로, 그리고 마지막 닭목살로 마무리했습니다 워스 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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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제가ίν한 면을 꼭 먹어야 합니다 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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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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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블루베리 타르트 같아 에러rest 머스푼 Ark tenth 원 각가지의 기본적인 반찬에 견과류와 함께 버물린 오징어젓갈인데 전복 해물뚝배기가 나왔는데 전복이 너무 싱싱해요. 아주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전복죽은 사실 처음 시켜봤는데 맛있어요. 순두부 젤라또. 녹차 맛이랑 떡, 초코맨. 누군가 만들어놓은 작품. 케이크인 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정신 차렸어! 라반티나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산토리는 카페. 이거세요. 카페 진짜 너무 예뻐. 통창으로 되어있어요. 중간에 가보셨어요. 라반티나가 가보셨어요. 큰일 났어. 가로를 찍으란 거야? 네, 이제 오건리. 한번에 가보셨어요? 한 장 찍게, 이리 와 봐봐. 빨리 와! 기다리잖아. 아빠, 데리고 와야지.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네. 옆에 가족분들이 여기서 찍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싸우시고 계시나? 이렇게 소원을 적은 보라색 리본을 주차장 쪽에 묶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2023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